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키도키 안녕하세요. 줄리에요. 오늘은 제거시원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지금도 깨끗하지만 제가 한번 쓰기 전에 조금 더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열심히 할게요. 여기가 베드가 있고 여기가 스크레이도 미니레이송고 미니레이송고 다행히 다행히 여기가 유리 밖으로 좀 더 세금이 컴퓨터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크로우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정말요 이젠 स라인없이 품질이 입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아줌마 스타일 그럼 생일 아이쿠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화장실을 운동하고 싶은데 음 더 가발 고사마스 고사마스 가발 고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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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에서 고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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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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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짠. 작은 엄마. 작은 엄마. 고모가. 나도 헷갈렸다. 여보세요. 주리에요.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저 내일 가도 돼요? 오늘. 네. 네. 아 그래요? 그게 제가 아직 수업 시간이 오후인지 오전인지는 모르고. 저도 몰라요. 몰라요. 아 아니면 오늘 늦게 가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다시. 그럼 다시. 오늘 못 가게. 못 간다. 응? 못 가게면. 다시 전화할게요. 네. 가기 전에도 전화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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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한국어 잘하는. 아 그래요? 응. 맞았어요? 응. 오늘 못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면. 전화 드릴게요. 전화 드릴게요. 응.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지 마. 그러면 너 스트레스 받아. 그 정도만 하면 완전 잘하는 거야. 잘했네 통화. 통화 많이 들어서. 통화는 진짜 긴장돼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떤 언어에서도 긴장돼요. 맞아. 나도 그래. 응. 잘하는데. 응. 그럼 이제 힐링을 dormir. 아침이나 여덟 같은거는 치즈架에 み에 가 люng을 학교에 가라. 같은거 같은거. 저는 나의 expectations에 아침이 좋으시는거구나. 저는 저는 인기가 좋으시니까 조금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午前だったらめっちゃ嬉しい 午後を有意義に使えそう 今日から韓国で一人暮らしが始まります 人生で初めての一人暮らしです ロキドキ でも今お部屋の状態がすごい大変なので 一回もう整理をして寝て明日 学校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 こんな感じでお掃除道具とか トイレで使うスリップとか 洗濯物の網とかコップを一式揃えて これから3ヶ月間使いたいと思います 2ヶ月間使いたいと思います 2ヶ月間使いたいと思います あたりあたりあたりあたり みんなに開け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